안녕하세요 지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일페 이후로 구매한 친구들 하울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애들보다 지금 더 와야 할 게 있는데 그거를 기다리다가는 너무 늦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 친구들을 제가 빨리 뜯어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여기 있는 것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웨스티즈인데요 제가 서일페에서 웨스티즈 신상마트에 안 사온 게 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이번 통판에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서일페 갔다 왔는데 배송비 내기 조금 아까우니까 무료배송 금액 맞춰가지고 알차게 이렇게 랜덤팩까지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덤이 아주 많이 왔거든요 이거는 서일페 때도 받았던 우표 스티커고 그 다음에 모조지 그리고 이거는 모조지 아니고 그냥 사각 스티커입니다 서일페 때랑 덤 구성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어? 여기 하나씩 더 들어가 있네 이렇게 어항 디자인의 모조지도 있고요 수박도 있고 아 얘는 모조지가 아니에요 그냥 스티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각 스티커도 있고 제가 트윈티에 편지를 써가지고 작가님이 답장도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서일페 때 구매를 했던 모조지였는데 이렇게 한 장씩 또 덤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 올림픽 스티커 두 장이나 넣어주셨네 이렇게 올림픽 스티커도 두 장을 넣어주시고 음! 그 다음에 슬일 스티커도 그냥 두 장을 넣어주셨어요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일단 이거는 다이어리 꾸미기 다꾸하는 컨셉으로 한 장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빈둥빈둥추말 안 그래도 저 이 스티커 너무 갖고 싶었는데 대박 덤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집콕하면서 뒹굴뒹굴하는 그런 웨스티 친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핸드폰 거치대로 누워서 영상 보고 있는 거 진짜 너무 제 모습 같아요 와 근데 덤 진짜 풍성하지 않나요? 대박이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이 랜덤 팩이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신상은 제외하고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두 팩을 구매를 했어요 왜냐면 웨스티즈 신상 스티커만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일단 요거부터 얼른 뜯어볼게요 스티커가 6장인데 아마 가격이 만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하나씩 볼게요 음! 첫 번째는 디저트 카페라는 이름이에요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들이 맛있는 디저트들을 이렇게 테이블 한가득 올려놓고 먹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카페 갔다 와서 한 장씩 써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웨스티 마을 오! 오! 여기는 뭔가 시골 분위기 나는 그런 마을 컨셉인데 집 앞에 이 캐릭터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게 굉장히 귀엽고 또 뭔가 가족 느낌이 나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그 다음은 뽀글뽀글 미용실 오! 얘가 이렇게 파마도 하고 얘는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뭔가 머리를 하고 온 것 같은데 오! 차이가 없어요 여기 지금 머리 위에 뿅뿅뿅 있는 거 보니까 요기 이렇게 앞머리펌 같은 거를 했나 봅니다 그 다음은 웨스티 락밴드 아!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한 장 중복이 나와버렸네요 이거를 서일코 때 제가 덤으로 한 장 받아가지고 갖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락밴드 컨셉인데 요게 또 여름에 써주기도 좋은 주제인 것 같아서 조만간 한번 써줘야겠습니다 다음은 집 꾸미기 오! 이렇게 창문 앞에 화분도 놓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테이블 매트도 바꾸고 요기 쇼파 커버를 왜 찍고 있지 얘는? 쇼파 커버를 바꿔주려고 하나봐요 뭐 쿠션 커버도 바꿔주고 있고 요거는 집 청소한 날 써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웨스티 베이커리에요 요거는 빵집 컨셉이네요 되게 포근포근한 색감이고 다양한 빵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팩도 열어볼게요 중복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중복이 있나 한번 볼게요 오! 대박 지금 여기 있는 팩이랑 여기 있는 팩이랑 겹치는 건 없는데 요거 요거는 아까 덤으로 쓰셨던 거잖아요 요거 빙둥빙둥 주말 요거는 겹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스티커 여기 첫 번째부터 보시면 대청소 컨셉이에요 웨스티즈에 이런 다양한 컨셉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를 건조대에 널어놓은 모습까지 해가지고 청소한 날 써주면 아주 찰떡이겠습니다 다음은 영화 보러 가요 아 안 그래도 제가 영화 스티커가 진짜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쓰려고 보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관 스티커는 아주아주 대환영입니다 이렇게 SD 캐릭터들이 두 명씩 앉아가지고 영화를 보고 있는 모습이고 아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3D 영화는 거의 없잖아요 요즘 근데 자꾸 영화 스티커에 이런 3D 안경 들어가는 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스티커가 언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3D 안경은 좀 아쉽고 이렇게 팝콘도 아주 맛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빈티지 옷가게 이거는 약간 가을에서 겨울 느낌? 되게 포근한 옷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고요 다음은 쇼핑 스티커 와 뭘 이렇게 많이 샀는지 영수증 길이가 됐다 길고 막 옷도 쇼핑을 하는 것 같고 뭔가 택배 상자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해가지고 쇼핑을 자주 하는 저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스티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쏟아지는 잠이에요 이것도 가지고 싶었는데 약간 집순이다 보니까 이런 집에서 뭔가 자고 뭐 빈둥빈둥 거리는 스티커를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뭔가 일하면서 졸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포근포근한 모습도 들어가 있습니다 웨스티즈 스티커들이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번 랜덤 팩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총 12장의 스티커가 생겼는데 웨스티즈 입문해보시는 분들이 꼭 한번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테들 뜯어보겠습니다 이번에 7월 생상으로 나왔던 마테들 다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예전부터 눈독 들이던 애들도 추가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 바로 스크랩을 해 볼게요 짠!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름이 동물 인형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여운 동물 인형들이 두 개 아니면 세 개씩 이렇게 붙어있는데 중간에 여백이 있어서 조금씩 잘라서 포인트로 넣어줘도 예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선반마트인데요 이렇게 주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화분들 올려진 선반도 있고 인형들 올라간 선반도 있고 책이 꽂혀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쇼파마트도 있어요 이렇게 1인용 쇼파도 있고 좀 길쭉한 2, 3인용 쇼파까지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써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구리 되게 연한 초록색인데 비 오는 날 다꾸할 때 같이 써줘도 너무 귀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신상인데요 얘는 우산마트예요 되게 알록달록하고 패턴도 다양한 우산들이 들어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에 여백이 살짝 있어가지고 부분 부분씩 잘라서 써주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과일들인데 약간 블러 처리된 과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빙수 다꾸 할 때도 어울릴 것 같고요 얘는 해바라기랑 데이지꽃 사실 이런 노란 초록색 마트는 제가 잘 안 사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컬러는 되게 확고하게 핑크랑 블루이기 때문에 이런 건 자주 안 사는데 이런 걸 자주 안 사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다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바라기가 있다 보니까 또 요즘 여름다꾸 할 때 잘 어울릴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비 오는 날이에요 되게 흐린 배경에 먹구름이랑 번개 치는 거랑 이렇게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바닷속 풍경인데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두께는 25mm라서 꽤 두툼한 편이고 되게 파란 바다에 물고기랑 이런 해초들? 바다생물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이런 버블 포인트도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귀엽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다음은 포배 상점입니다 일단 제가 구매한 거랑 덤이랑 좀 나눠봤는데 이만큼이 덤인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두 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아 귀여워 어떡해 이번에 이 캐릭터 이름이 산호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너무 귀엽다 아 이거 카드였구나 산호에 대한 특징이 적혀져 있는 카드였어요 너무 귀엽죠 그 다음에 이거는 스티커 사진 찍는 그런 느낌이에요 스티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티커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이거는 모조지인 것 같은데요 이런 가게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디자인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여름다꾸 할 때 하나씩 써주면 이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덤으로 넣어주신 건데 제가 이 시리즈를 한번 써보고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번 통판에 참여를 한 거였거든요 아무튼 얘는 이제 라이스맨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귀여운 초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사기도 한 건데 덤으로 한 장 더 넣어주신 것 같고 이렇게 잘라 쓰는 모조지예요 이런 식으로 옆에 타공해가지고 A7 다이어리에 끼울 수도 있고 여름 주제로 다양한 컷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귀엽죠 그러면 이번 신상팩부터 열어볼게요 저는 신상이 다 들어가 있는 팩을 했거든요 일단 이 모조지는 방금 봤으니까 패스하고 이렇게 얇은 실들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얘는 쨍쨍날과 축축날 아 이제 맑은 날이랑 비 오는 날이랑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와 진짜 사도 너무 귀엽다 이렇게 우산 쓰고 있는 애들도 있고 맑은 날 애들은 좀 표정이 좋아요 클로버 넣어들고 있고 이거는 녹았어 라는 이름인데 너무 더워서 흘러내린다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말랑 비키니 아 이것도 진짜 너무 귀여워 이 조그만 애들이 이 비키니를 입고 있는 게 진짜 너무 하찮고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섯 명의 캐릭터가 있는데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패턴이네요 그 다음은 다이어리 스티커 3번 4번이라는 이름이고요 일단 요거는 이렇게 초밥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프레임 디자인도 있고 요런 사각 스티커도 있고 너무 귀여워 그 다음에 뒷돼지도 너무너무 예뻐요 어 귀여워 이거 그냥 진짜 A7 속지처럼 사용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완전 사각 스티커 되게 파츠가 작아가지고 진짜 먼슬리 꾸밀 때 완전 최적화일 것 같고요 그냥 포인트로 데코처럼 넣어줘도 귀여울 것 같습니다 하 너무 귀엽다 이번 여름 신상이여가지고 이런 빙수랑 수박이랑 뭐 요런 것들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뒷돼지 너무 귀여워요 나팔꽃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신상의 마지막 얘도 뒷돼지 너무 귀엽다 진짜 꼭 버리지 말고 써줘야지 여기도 귀여운 산호 캐릭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행도 하고 해바라기밭에 놀러도 가고 비오는 날 우산 쓰고 나와서 뭐 무릉덩이 앞에 서있기도 하고 요건 뭐지? 만두랑 아 냉면 같은 거 뭐 먹고 있나 봐요 요런 네모네모한 조각도 있고 다양한 데코 조각들도 있어서 아주 귀엽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다 진짜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각 스티커예요 아 사이드가 굉장히 큰 편이었구나 얘는 만화방 갔다가 이제 핫도그 사서 돌아오는 캐릭터고 얘도 너무 귀엽다 요거는 이제 독서를 하고 있는 강아지 같이 생긴 애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리를 하고 있는 귀여운 토끼 같이 생긴 캐릭터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목도리를 하고 있는데 약간 겨울에 써줘야 될 것 같고 외론빵을 사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전 작은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그 다음에 제가 예전 스티커도 좀 많이 사가지고 왜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많이 샀지? 음 일단 이거는 모조지 재질이고요 이렇게 말풍선 달린 캐릭터들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예요 아까 조각 스티커에 봤던 애들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말풍선 디자인도 컬러도 다양하고 이런 패턴이랑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와 이것도 뒷댓이 예쁘다 뒷댓이 다 예쁘게 만들어 주시네요 얘는 좀 반짝반짝 벨 코팅 들어가 있는 애고 음 베이커리 컨셉이에요 이렇게 예쁜 케이크들도 있고 볼 케이크도 있고 프레임 디자인도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그 다음은 별나라 꿈 스티커인데 얘도 뒷댓이 진짜 예쁘죠? 진짜 이거 꼭 써줄테야 이렇게 지구도 들어가 있고 우주선 타고 있는 모습도 들어가 있어요 우주 컨셉으로 꾸며줘도 굉장히 귀여울 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비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와 뒷댓이에 완전 진짜 그 메론빵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홀로그램 코팅된 스티커예요 푸딩이랑 뭐 핑크색 메론빵도 있고 요런 파르페 디자인도 있고 하트칼선이랑 별칼선 들어간 귀여운 조각들도 있고 다양한 디저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포그 앤 레스토랑 오 이거 진짜 메뉴판처럼 이렇게 스티커들 붙여가지고 꾸며줘도 귀여울 것 같아요 함박스테이크랑 스파게티랑 어린이 정식이랑 카레라이스 그 다음에 돈까스 정식 기념일 세트 여기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 오므라이스 마르게리타 피자 하고 얘는 이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붙여도 귀엽겠는데? 그 다음은 포근 카페 아 얘도 마찬가지로 그 약간 진열대 느낌으로 꾸미면 괜찮겠네요 귀엽다 이렇게 디저트들이랑 음료들 그리고 귀여운 캐릭터들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반짝반짝 별 코팅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뭔가 포근 베이커리 아 이거는 이렇게 1층이랑 2층이랑 뭔가 나뉘어가지고 나온 컨셉인가 봐요 1층은 베이커리 카페여서 이렇게 빵들이랑 뭐 음료랑 같이 뭐 진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 2층은 베이커리 스테이션이라서 여기는 이렇게 반죽하고 빵을 만들고 있는 그런 컨셉입니다 너무 귀엽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세 장은 아마도 작년 여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여름 스티커인데 이렇게 바다 주제로 한 스티커도 있고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랑 이런 귀여운 캐릭터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해변가 해변가 느낌 그래서 물놀이 하는 친구들이랑 막 튜브 타고 있는 애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뒷돼지도 역시 배경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여름 간식들 토마토, 복숭아, 오이, 옥수수 그리고 옆으로 조그맣게 캐릭터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그 다음에 꼬다리맨팩이랑 연어초반맨팩 구매를 해봤는데 일단 꼬다리맨팩은 요런 김밥 캐릭터인데 너무 귀엽죠? 요런 포토카드가 일단 한 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 스티커예요 자다깬 꼬다리맨 참기름 왁스 바르는 꼬다리맨 락페 가는 날 꼬다리맨 일렉기타 꼬다리맨 해가지고 네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칼선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모조지 모조지가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이 두 장씩 들어가 있습니다 칼선은 사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사각 도무송도 두 장이 들어가 있는 팩이에요 다음은 연어초반맨팩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스테이플러도 다 컬러가 있는 스테이플러예요 얘도 이제 똑같은 구성인데 일단 요런 포토카드 한 장 들어가 있고 여기도 칼선 요렇게 네 개 들어간 실 스티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모조지인데 두 장씩 들어가 있어요 오 이거 보니까 연어초밥이 너무 갑자기 먹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요런 사각 도무송도 두 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메모지인데요 요렇게 또 제가 여름 스티커 이런 여름 분위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요것도 골라봤습니다 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생각나는 고런 바다 느낌의 떡 메모지고 얘는 이제 빙수인데 옆에 빙수 기계랑 얼음이랑 요런 통조림이랑 접시랑 해서 조각조각 잘라서 쓰면은 굉장히 귀여울 것 같습니다 장수는 아마 5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속지 속지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어.. 표지? 아무튼 어.. A7 속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되게 탄탄한 종이에요 요렇게 양면 디자인인데 이게 아무래도 탄탄한 애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나가서 망설였는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속지처럼 사용을 할 것 같고요 여기에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도 들어가 있는데 요런 식으로 하트칼선이 다 있어요 굉장히 귀엽구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것도 A7 속지인데요 일단 얘는 포근 베이커리 속지이고 30장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요런 식으로 양면 디자인이고요 빵 컨셉으로 나온 친구예요 제가 저번 포배상점 속지도 써봤는데 그냥 통으로 붙여도 굉장히 예쁘고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잘라서 써도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일기장 속지인데 2번 신상이고 얘도 요렇게 양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색감이 되게 시원한 파란색이어서 너무너무 귀엽고 진짜 그림일기 쓰는 식으로 약간 옛감성 그런 느낌도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칸칸이 나뉘어져 있는 레이아웃이 또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얘는 실물 사진을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어차피 예쁠 것 같아서 자 다음은 또 율밤곰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오늘은 꼭 다꾸에 이 스티커를 써주도록 할 거고요 아 이번에는 포장을 요렇게 아예 판판한 종이에 묶어서 보내주셨네요 아니 왜 맨날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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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 할 게 생기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일단은 요거 덤으로 넣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스티커 몇 장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저번 하울 영상에서도 나왔던 친구들이고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이제 증명사진 느낌인 것 같거든요 재질은 모조지고 요렇게 칼선도 다 들어가 있어요 크림블루 판다씨랑 얘네는 이름을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런 귀여운 친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귀여워 그 다음에 우와 스티커도 넣어주셨어요 요렇게 이거는 제가 한번 사용을 했던 스티커인데 네 한 장이 더 생기게 됐습니다 아 약간 B급인가? 요런 식으로 후지가 옆에 살짝 잘려있네요 그 다음 귀여운 핀버튼 아 귀엽죠 이 크림블루 판다씨가 이 파란색 팔다리랑 귀를 가지고 있어서 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런 색감이거든요 완전 귀여운 핀버튼도 하나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고로고로 마스킹 테이프 아 고로케 디자인의 마스킹 테이프였어요 요렇게 바로 붙여봤는데 요런 고로케에 막 케찹도 뿌려져 있고 되게 귀여운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그 다음에 요런 메모지도 또 신상에 나와가지고 골라봤는데 얘는 이제 뭉게구름 그런 디자인이에요 근데 진짜 구름이 밀도가 꽉 찬 뭉게구름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깨알같이 잔디랑 요 캐릭터도 한 마리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돌고래 메모지인데 지금 요렇게 열리는 느낌이네요 아 근데 장수가 아 백장인 것 같아요 되게 두툼하고 아무튼 귀여운 돌고래랑 여기 깨알같이 물고기랑 해파리도 한 마리씩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색감도 너무 예쁘고 진짜 너무 귀여워요 아 얘는 이렇게 되게 조그만한 거였구나 쏟아져 내리는 별 갸루 라는 이름이고요 얘네가 마이랑 루인인가 아무튼 제가 캐릭터 이름은 잘 못 외워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게 피스도 되게 조금조그맣고 다들 둥둥 떠다니고 막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여름 주제로 나온 스티커고 재질은 무조지예요 여름밤에 자판기 앞에 모여있는 캐릭터들이 있고 이렇게 냉장고를 열고 시원함을 즐기는 애들도 있습니다 저각이 꽤 큽니다 아 여기 펭귄도 너무 귀엽다 깨알 펭귄 너무 귀엽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뒷돼지 진짜 너무 예쁘고 이렇게 생긴 스티커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게 마이의 분열인가 그거였던 거 같은데 아 얘가 이름이 마이인 거 같아요 근데 이 파란색 원피스 너무 귀엽고 곰돌이들도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아무튼 이 마이가 진짜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뭔가 약간 슬픈 눈망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 다음은 이 크림블루 판다씨의 일상생활인데 이렇게 보시면 재질이 달라요 도와는 똑같은 거고 하나는 모조지 재질 하나는 이렇게 투명 재질인데 이게 또 재질에 따라서 다쿠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이런 귀여운 애는 두 가지 재질로 가지고 있어도 괜찮겠다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한 거고 되게 일상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라면도 먹고 술도 먹고 요리도 하고 뭐 책도 읽고 화도 내고 목욕도 하고 뭐 그런 다양한 표정들과 다양한 일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저는 이 크림블루 판다씨가 계속해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또 크림블루 판다씨의 말풍선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 크림블루 판다씨가 어 얘는 편의점 알바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렇게 다양한 표정과 다양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옆에 말풍선도 되게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에요 귀엽다 막 요런 거 옆에다가 밈키스컷 같은 거 살짝 붙여줘도 귀여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은 요거 이제 지점토라고 해야되나? 이런 실사 느낌의 스티커거든요 근데 얘도 이제 크림블루 판다씨인데 얘는 색깔이 지점토로 만든 거라서 그런지 노란색 몸통에 회색 귀랑 팔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약간 배불뚝이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굉장히 귀엽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름 신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닷속 풍경도 있고 소박도 먹고 선풍기도 쐬고 뭐 쿨쿨 잠도 자고 지글지글 익어가는 그런 크림블루 판다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귀엽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4마리가 나오는 게 아마 린톤 긴 린일텐데 누가 린이고 린 누가 톤이고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렇게 목욕하는 컨셉이에요 이거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희 집에 강아지가 3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욕을 시키러 목욕탕에 들어가면 이렇게 저 포함해서 이렇게 4마리가 목욕탕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들 목욕 시킨 날 써줘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스티커입니다 귀여워 뽀글뽀글 거품 목욕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것도 샀던가? 이건 뭐지? 마이의 베이커리 스티커네요 여기는 이제 마이라는 이 캐릭터가 요리사 제빵 모자를 쓰고 휘핑크림도 짜고 있고 한데 여기는 이렇게 털뭉치들이랑 모여있는 그런 조각도 있습니다 투명 스티커인가 보다 아무튼 요거까지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요 자 다음은 윤동인데요 오늘 도착한 아주 따끈따끈한 택배입니다 아니 제가 서울팩 갔다 와가지고 다른 분들 화물 영상을 보는데 아니 여기 스티커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왜 못 봤을까 하면서 또 통판에 달려갔습니다 오 모조지 재질이고요 요런 거랑 그 다음에 어 이거 뭐야 다 모조지 스티커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세 가지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캐릭터가 진짜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은방울꽃이랑 도토리랑 버섯이랑 요런 주제로 그려진 것 같고요 완전 진짜 손그림 느낌의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 너무 예쁘다 그 다음에 스티커는 8장인가 샀던 것 같아요 그 서일페 인기 스티커로 5장 만원해서 그거 했고 추가로 3장을 더 골랐습니다 얘는 이제 여름방학 느낌 이렇게 예스러운 것도 많이 보이고 귀여운 시고르 자부동 강아지도 있어요 마루에 앉아서 수박 먹는 조각도 있고 곤충 채집하는 그런 조각도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 빈둥빈둥 하기도 하고 요리도 하고 빵도 먹고 그런 일상 컨셉의 스티커입니다 아 여기도 강아지 같이 들어가 있네? 근데 강아지 조그만게 너무 귀엽다 그 다음에 이렇게 뒷돼지도 다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름이 무슨 여름에게서 온 편지인가?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는 되게 여름인데 편지를 보내는 그런 컨셉입니다 요렇게 바람 부는 모습이 굉장히 싱그럽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팔꽃 요정인 것 같은데 진짜 얘가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요정같이 들어가 있는 애가 너무 귀엽고 또 주변으로 개구리들이 짬뜩 깔려 있는데 이 개구리들이 또 되게 알록달록한 게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 다음은 은방울꽃 여기는 이 소녀 말고도 다른 캐릭터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되게 하얗고 풍성해 보이는 은방울꽃이랑 오리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얘들이랑 같이 써보려고 추가 구매를 한 건데 요런 식으로 다 사각 칼선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예요 그래서 약간 배경처럼 깔아주거나 아니면은 좀 자리 잡을 때 써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꿈나라 컨셉입니다 와 이렇게 되게 포근해 보이는 달 위에서 누워 자고 있는 캐릭터가 너무 귀엽고 이런 별똥별들이랑 양이랑 해가지고 굉장히 포근한 느낌의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커 마지막은 요거 아마 애착인형이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여운 소녀가 인형들을 잔뜩 끌어안고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인형들 이불에 눕혀가지고 재워주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귀엽고 얘는 인형이 터졌는지 이렇게 바느질해서 꿰매주고 있습니다 귀엽죠? 귀여워요 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 이거 말고도 더 있었는데 품절돼서 요거밖에 못 샀어요 자 요렇게 붙여봤는데요 얘는 서리하는 고슴도치라는 마스킹 테이프예요 이렇게 고슴도치가 등 위에 야채 같은 거를 하나씩 실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약간 분위기가 가을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분위기이면서도 또 여름에 지금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같이 담아봤습니다 되게 탁한 노란색인데 그래서 좀 더 포근한 느낌이에요 자 다음은 스티커스이고요 이번 신상팩이랑 그 다음에 예전에 안 샀던 키스컷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스티커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덤 스티커 요거는 쿠폰 조각 스티커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귀여운 모조지들도 두 장씩 들어가 있거든요 스티커스님 덤으로 주시는 이 모조지들이 굉장히 귀여워가지고 항상 통판을 참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런 너무너무 귀여운 종이별 스티커도 넣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두 장씩 넣어주셔가지고 아끼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국 스티커인데 요거는 제가 추가로 한 장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여름답고 하다 보니까 이런 수국 스티커가 좀 쓰고 싶은데 한 장도 없더라고요 수국이 그래서 이번에 같이 구매를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신상 스티커들 오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마스킹지 재질인데 이렇게 사각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는 스티커거든요 근데 이제 비오는 날을 주제로 해가지고 다양한 비오는 날의 모습과 이렇게 우비 입고 있는 강아지 그 다음에 뭐 먹구름, 장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마스킹지 재질이어가지고 되게 종이에 착 스며드는 그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뒷돼지도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책갈피처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마트처럼 느낌을 내주거나 아니면 배경으로 깔아주는 용도로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예쁘다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종이별 스티커 얘도 재질이 약간 화지 재질이네요 되게 얇아요 종이별들이 줄줄이 엮여져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되게 알록달록한 색감이고 뭔가 실사에다가 그림을 추가한 그런 느낌이네요 작가님이 요즘 종이별 접기에 빠져있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실제로 종이별을 접어서 만드신 스티커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음! 여기도 뒷돼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쁘다 이거 이렇게 잘라서 잘 활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축축 토끼 요즘 또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축축하고 습하잖아요 그래서 축 늘어진 귀가 이렇게 축 늘어진 토끼들이랑 선풍기 바람 시원하게 쐬고 있는 토끼랑 또 비 오는 날의 장면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더워가지고 막 아이스크림도 녹고 토끼도 녹고 막 그러고 있어요 뒷돼지도 이렇게 빙글빙글 들어가 있는데 활용해주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키스컷들 얼른 스크랩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요렇게 요렇게 붙어왔는데 얘는 이제 성일코 때 신상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은박도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반짝반짝 예쁘고요 그때 저는 이제 아 이제 별은 너무 많다 이거 안 사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최근에 저는 아 스티커스님 키스컷 사놓으면 굉장히 잘 쓰이던데 이거 빼고 다 있는데 막 이러면서 아 사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같이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한 별만 있는 거는 아니고 요런 식으로 되게 플래시 터지는 모양도 있어가지고 또 여러 방면으로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쁘죠? 예쁘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빗방울 키스컷인데 마테로도 쓸 수 있는 요런 투웨이 마테입니다 제가 이번 통판에 참여한 이유가 진짜 얘 때문이에요 얘가 너무 예뻐가지고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조각조각 빗방울을 키스컷으로 또 사용을 하고 남은 배경지는 또 마테처럼 사용을 해줄 수 있는 아주 효자템인 키스컷입니다 짠! 그 다음은 펄리 버튼인데요 일단 요 케이크북을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너무 예쁘다 와 여기 표지에 이 펄리 버튼 실버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얘가 왜 케이크북이냐면 얘가 단면이 이렇게 뭐 생크림이랑 뭐 딸기 빵이랑 요런 식으로 쌓여있는 것 같은? 그런 케이크 모습이어가지고 케이크북이에요 와 근데 장수 되게 많네? 되게 두툼하고 이런 식으로 흰 속지랑 핑크 속지랑 반복되는 이런 링 노트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이 친구를 살까 말까 하다가 좀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돼가지고 안 사고 있었는데 이번에 50% 세일을 하길래 같이 담아봤고요 사이즈는 B6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쓸 건 아니지만 언젠가 쓸 것이다 굉장히 예쁜 그런 노트이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신상을 올인원팩도 하고 또 추가 구매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많아요 일단 이만큼이 덤인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에폭시 스티커인데 아마도 신상 올인원팩을 하면 증정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렇게 귀여운 세 조각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7월 쿠폰 스티커 요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조지도 덤으로 넣어주신 것 같아요 세트로 하면 들어가는 모조지이긴 한데 와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이 펄리 버튼만의 여름 느낌이 굉장히 잘 담겨있는 그런 모조지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아마 5만원 특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받고 싶어서 5만원 채웠거든요 이거 이렇게 칼선이 길다랗게 이렇게 두 줄 들어가 있는 마스킹지예요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처럼 붙여줄 수 있는 건데 요런 패치워크 느낌이랑 또 펄리 버튼에 이 귀여운 오브제들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5만원을 맞췄습니다 너무 예쁜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3만원 특전인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얘도 마스킹 테이프처럼 써줄 수 있는 그런 스티커예요 총 10조각의 네모네모한 그런 디자인의 스티커입니다 얘도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뭐지? 요런 왕큰 사각 모조지도 한 장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귀여운 뒷돼지 느낌의 팜플렛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무튼 요런 귀여운 종이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덤으로 넣어주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특전이다 얘는 이렇게 홀로그램 코팅이 입혀진 말라밍즈 캐릭터 들어간 스티커예요 근데 아마도 선착순 특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 스티커 두 장도 덤으로 챙겨주셨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라인으로 박이 들어가 있는 버섯 스티커고 얘는 이제 말라밍즈 캐릭터 스티커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딸기 키링을 하나 샀는데요 아까 보셨던 요 케이크북에 달아주면은 기울 것 같아서 얘도 같이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개별로 추가 구매한 스티커 두 장이에요 얘는 이제 예전부터 있던 이런 버블 디자인의 스티커인데 이제 요즘 여름 닦고 하다 보니까 요런 버블을 좀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아끼고 쓰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한 장 더 구매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신상 스티커에 있는 디자인인데 와 이거 너무 제 스타일이여가지고 이거를 한 장을 더 샀어요 근데 제가 스티커 팩 두 개 해가지고 총 세 장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아무튼 이런 버블 느낌도 있고 막 폭죽 느낌도 있고 또 박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와 이거는 진짜 여름 무드에 너무 찰떡이고 또 색감도 너무 예쁘고 또 너무 내 스타일이다 해가지고 추가로 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키스컷이랑 속지랑 스티커 세트랑 해서 이렇게 올인원팩 구매를 했고 이 스티커 세트도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요 스티커부터 볼게요 여기는 아까 덤으로 챙겨주셨던 모조지가 한 장씩 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 구매한 스티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사각 스티커예요 와 근데 진짜 펄리 버튼 색감이 진짜 미쳤어요 완전 사기예요 이렇게 다 사각 스티커로 들어가 있는데 뭐 먼슬리에 써줘도 예쁘겠지만 그냥 이런 거는 진짜 데코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너무 예뻐 이렇게 또 박도 들어가 있고 여름 주제다 보니까 이런 해양 생물이랑 또 뭐 비치볼, 딸기, 수박 그 다음에 히비스커스 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예뻐 그 다음에 또 이런 신상 비즈 키링이 또 나왔어요 이렇게 막 돌고래랑 불가살이랑 주렁주렁 달려있는 키링 디자인이고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 아주 조그만 미니미니한 프레임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디자인도 있습니다 역시나 너무 예쁘고요 그 다음은 이 말라밍즈 캐릭터 스티커예요 근데 사이즈 되게 크다 귀여운 말라밍즈 친구들이 수영복 입고 물놀이도 하고 비오는 날 분위기도 있고 이건 뭐지? 가오리같이 생긴 애도 있네요 아무튼 정말 귀여운 애들이 여름 무드를 아주 가득 안고 있는 스티커입니다 여기 아까 덤으로 봤던 그 뒷돼지도 한 장 더 있고요 그러면 스티커 세트 이렇게 두 팩 이렇게 있고 오 예뻐 예뻐 이렇게 세 가지 디자인이 있고요 아 맞아 이거 이번에 이렇게 파도 다이컷 들어간 속지가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무지개도 있고 히비스커스도 있고 뒷면은 똑같이 생겼네요 얘는 아 얘도 똑같구나 양면이 똑같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사각사각 네 칸으로 나뉘어진 속지고 얘도 양면이 똑같습니다 얘는 약간 블러처리 들어간 그런 느낌의 속지예요 예쁘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키스컷인데 이번에 세 개가 나왔어요 제가 펄리 버튼 키스컷도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이번 신상도 진짜 역대급 얼른 스크랩 해올게요 짠 이렇게 스크랩을 해왔는데요 지금 늦은 오후라 해가 너무 잘 안 들어서 결국 조명을 켜고 왔는데 와 진짜 세트로 하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특히 이 폭죽은 제가 이제 폭죽 키스컷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안 사려고 하는데 와 이걸 보고 어떻게 안 사겠어요 진짜 지금까지 봐왔던 폭죽과는 느낌이 너무너무 다르고 진짜 펄리 버튼만의 개성이 너무 잘 살아나는 그런 폭죽인 것 같아요 되게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이렇게 박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뻐요 너무 반짝반짝 거리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마태 조각처럼 쓸 수 있는 키스컷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박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반짝반짝 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먼슬리에 써주면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또 펄리 버튼만의 여름 무드를 잔뜩 담아서 나온 그런 마태 조각 키스컷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런 해양 생물들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니 이거 한 패턴이 어디까지냐 이러면서 막 붙였거든요? 패턴 안에 조각도 진짜 알차고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불가사리, 해파리, 산호초, 조개, 돌고래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여기 이렇게 가오리처럼 생긴 이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색감도 펄리 버튼만의 색감 그림체도 펄리 버튼만의 그림체 지금까지 봐왔던 해양 생물들이랑은 또 느낌이 굉장히 달라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너무 예쁘죠? 다음은 손지 열어볼게요 이번에 또 수집수집해서 통판을 하셨는데 구매하면서 이거 은쇄상점 것도 같이 구매를 하고 일단 이거는 모조지 팩인데요 이렇게 다섯 가지 도안이 두 장씩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핑크별, 블루별, 노랑별, 알록달록별 그 다음 스트라이브별까지 해가지고 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조지입니다 제가 또 요즘 이런 배경 모조지 굉장히 잘 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은쇄상점 마테 이렇게 핑크별사탕, 노랑별사탕 너무 귀여워 보여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패턴이 반복되는 거라 제가 이용지 북에 붙여왔는데 노랑별사탕은 좀 밝은 노랑이랑 약간 주황빛 노랑 해가지고 두 패턴이 반복이 되고요 핑크별사탕은 핑크랑 블루 조합에 이 두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런 별 마테가 제일 무난하게 쓰기 좋더라고요 근데 또 나오는 별 마테마다 느낌이 다 다르니까 이것도 구매를 해봤어요 아니 근데 지금 훈찌님 스티커를 내가 이렇게 많이 샀던가? 아 일단 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맨날 수집 수집해서 사면 오는 이 덤 스티커 이거 있고 오 이번에 이런 것도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칼선 들어가 있는 스티커도 있고요 오 이런 별 스티커도 두 장이나 들어가 있어요 칼선도 있고 오 그 다음에 은쇄상점 덤 스티커도 들어가 있네요 이거 얘 이름이 초록이던가? 아무튼 이렇게 칼선도 들어가 있는 스티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투명 스티커도 이렇게 세 장이 들어가 있어요 해파리 디자인이랑 이런 무지개 무지개랑 별 이런 스티커 투명인 것 같고 칼선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길쭉한 윅스에 쓰기 좋은 무조지도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아니 그리고 내가 스탬프도 샀구나 저는 이렇게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두 가지 디자인을 골랐는데요 이렇게 깔끔하게 아주 잘 찍힙니다 너무 예뻐요 도장은 또 처음 사보는데 어떻게 써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호보니치 윅스 사이즈랑 똑같은 길쭉이 노트인데요 이렇게 두 건이 한 세트예요 훈즈 마켓 로고 들어가 있고 그냥 깔끔한 무지 노트입니다 사실 이거는 필요가 없기는 했는데 왜 샀냐면 이거 받고 싶어서 샀어요 이 노트를 사면 요렇게 속지를 한 장씩 주셨거든요 증정이 되는 건데 이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사버렸습니다 이런 귀여운 고양이 들어간 디자인도 있고 이렇게 고양이 얼굴 들어간 초록색 디자인도 있고 요거는 아까 덤으로도 받았던 친구들인데 요렇게 한 장씩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티커를 와 이렇게 많이 샀다고? 이렇게 많이 샀는지 몰랐는데 일단 이거는 그 스티커스 작가님이랑 콜라보 하셨던 건데 좀 예전에 나왔던 건데 이거를 제가 안 샀었거든요 근데 이 뒷돼지가 오조지 재질이고 이런 식으로 다 활용을 할 수 있게 디자인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번에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반짝반짝한 홀로그램 코팅 들어가 있고 약간 바다 주제여 가지고 또 요즘에 쓰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해파리들이랑 무지개랑 버섯이랑 뭐 해가지고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신상으로 나온 에폭시 6장이 있는데요 아 진짜 혼자님 에폭시는 너무 예뻐가지고 요런 별 디자인도 있고 얘는 아까보다 조금 색감이 좀 연한 그런 별들이고 그 다음에 구름이랑 별이랑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얘는 토끼랑 클로버랑 사과랑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딸기랑 무화과랑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와 무화과가 스티커로 나오는 건 또 처음 봐가지고 얘도 안 담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또 색감이 알록달록한 하트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별친자로서 이런 스티커를 안 살 수가 없죠 이거는 그 수집수집에서 또 콜라보 하셨던 스티커인데 약간 메론빵 디자인인데 별 모양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박도 들어가 있고 요런 콜라보템은 또 희귀템이기 때문에 얘도 골라봤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별 스티커 두 종도 같이 담아왔습니다 색감도 일단 알록달록하게 들어가 있어서 좋은데 이렇게 부분 은박으로 들어가 있는 게 진짜 반짝거리는 느낌이고 홀로그램 코팅보다 저는 부분 박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네는 오로라 코팅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쨍한 쨍한 핑크색 하트 너무 제 취향이라서 얘도 같이 골랐고요 그 다음에 요런 파란색, 노란색 별이랑 달 들어간 스티커도 있습니다 아 지금 조명 켰더니 또 빛반사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요렇게 두 장 같이 골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두 장을 골랐는데요 수족관 버블 스티커입니다 이게 또 여름 분위기랑 잘 어울리는데 좀 팍팍 써주고 싶어서 두 장을 골랐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구 모양인데 어항 컨셉이어가지고 또 신선하더라고요 이렇게 귀여운 니모 같이 생긴 그런 물고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두 장을 골랐고요 해파리의 유형이라는 이름인데요 약간 블러처리 들어가 있는데 살짝 얼음 느낌도 나고 이렇게 해파리 모양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예쁩니다 또 여름 데코로 잘 써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다음에 같은 시리즈로 요런 뺨이 붉어지네 라는 스티커도 있는데요 약간 복숭아 느낌? 되게 은은한 핑크빛이 매력적인 스티커고요 그 다음에 요런 귀여운 고양이 스티커도 골랐어요 여기는 고양이가 완전 길쭉하게 들어가 있는 애가 있는데 너무 킹 봤지만 귀엽다 하고 이렇게 고양이 발바닥도 별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코 스티커고 얘도 이렇게 꾸불꾸불한 고양이들이 이렇게 세 마리가 들어가 있고 하트랑 동글뱅이랑 별이랑 요런 데코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배경 스티커고요 요렇게 칼선이 네모나게 네 조각으로 들어가 있는 스티커예요 아 거꾸로 들었네? 이렇게 무지개랑 밤하늘 같은 느낌도 있고 이런 물 느낌 나는 배경도 있고 또 무지개 해가지고 되게 몽환적이고 뭐 배경으로 받쳐 쓰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여서 이것도 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길쭉이 노트 속지 스티커 제가 훈츠님 호보니치 그 속지로 나왔던 것도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 신상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총 여섯 가지 디자인인데 두 장씩 들어가 있어요 와 진짜 무난하게 쓰기 좋은 요런 별 배경 있고 그 다음에 와 너무 예쁘다 핑크 소다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요런 MP3도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붙이기만 하면 자꾸 끝나겠는데요? 그리고 요런 파란 별 배경에 해파리 들어가 있는 디자인도 있고 요런 하늘색 배경에 유태별 들어가 있는 디자인도 있고요 이것도 진짜 너무 예쁜 거 같아 이거 훈츠님 인물 캐릭터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소녀도 너무 귀엽고 대나무랑 판다랑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 스티커까지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 번에 두 팩 살짝 하다가 일단 두 장씩 있으니까 다 쓰고 다시 사는 걸로 하자 해서 일단 한 팩만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컷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음 역시 너무 예뻐요 이렇게 별이랑 고양이랑 하트랑 요런 데코로 쓸만한 조각들이 들어가 있는 키스컷인데 조각도 굉장히 알차고 이렇게 또 부분 홀로그램 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허리가 길쭉한 고양이가 아무래도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요것도 안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음은 마고즈인데요 얘도 오늘 도착한 아주 따끈따끈한 택배예요 제가 요렇게 구매를 했는데 지금 덤이 좀 풍성한 것 같거든요 와 작가님 센스 대박이다 일단 요 얇은 마테를 하나 덤으로 주셨고 그 다음에 이거 비즈발 마테 세트에 있는 친구인데 제가 얘 품절이어가지고 못 사고 다른 애들만 구매를 했거든요 와 근데 요렇게 샘플로 조금 말아주셨어 대박 와 그 다음에 지류도 엄청 많아요 일단 모조지 그 다음에 요런 땡큐 모조지도 있고 하트 모조지 와 이거 이쁘다 요거 이번 비즈발 마테 그 디자인인 것 같은데 요런 스티커도 있어요 칼선은 따로 없습니다 두 장 넣어주셨고 그 다음에 판다 모조지 사과 모조지 고양이 그리고 와 마테 샘플도 요렇게 컷으로 넣어주셨어요 근데 되게 센스있게 잘 넣어주신 것 같아요 제 취향을 약간 간파하시고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요렇게 빗방울이랑 하트랑 별까지 들어가 있는 하늘색 투명 스티커입니다 그 다음에 요런 요일 스티커도 있고 오 그리고 요런 꽃다발 디자인의 스티커도 넣어주셨고 이런 귀여운 토깽이 스티커도 있네요 요런 것도 넣어주셨어요 와 그 다음에 요런 하트 모조지랑 요런 프레임 핑크색 모조지랑 그리고 요런 구름 구름 디자인의 모조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투명 라인 스티커입니다 칼선은 없고 되게 쨍한 핑크색이 매력적인 라인 스티커예요 와 돔 완전 풍성하다 그리고 여기 마테 예쁜 게 있어서 이렇게 샀는데 요거는 이제 모조지 스티커예요 요거는 도안당 3장씩 들어가 있는 칼선 있는 모조지 스티커인데요 요렇게 별 디자인이고 하늘색이랑 약간 우로라색이랑 그 다음에 핑크색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디자인으로 키스컷을 살까 하다가 너무 금액이 커져가지고 키스컷은 좀 나중에 사자 하고 모조지를 먼저 사봤거든요 근데 모조지로 쓰면 이렇게 큰 조각도 있고 작은 조각도 있고 조각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일단은 요거를 써보자 하고 얘를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와 진짜 여기 마테 다 예뻐요 특히 이번 신상 요거 진짜 예쁜데 요거 얼른 스크랩을 해 볼게요 자 일단 요 일반 마테부터 붙여왔는데 요게 덤으로 받은 요 꽃 모양의 라인 마테도 여기다 붙여줬고 알록달록한 꽃들이 굉장히 귀여운 마테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비즈발 마테 제가 구매한 거는 요렇게 다섯 개 하나 빼고 전부 다 구매를 했고요 요거 네 개는 다 일반 마테고 20ml인데 미니 소다는 12ml이고 글리터 마테예요 와 진짜 이거를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아 비즈발 너무 시즌이지 않을까 아 근데 또 너무 예쁜데 이러면서 한 일주일 고민하다가 그렇게 일주일 고민하다 보니까 세트가 품절이 돼버리고 아 그냥 사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자꾸 이제 머릿속에 맴도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남은 애들 다 쓸어왔고 일단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색감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되게 뽀용뽀용하고 밝은 그런 색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별빛 키스컷인데요 아 요즘 여름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짝이는 애들이 자꾸 끌리더라고요 얘는 오로라 코팅이라고 해가지고 살짝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애들이거든요 아 근데 지금 조명 때문에 그냥 빛반사밖에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완전 무지갯빛으로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키스컷마다 총 네 가지 색상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고 얘는 블루 계열이랑 보라 계열 그 다음에 요거는 핑크랑 오렌지 그 다음 블랙까지 있고 요거는 민트 초코인데 요런 초록 계열이랑 노란색이랑 초코색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고즈 키스컷의 좋은 점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런 식으로 패턴 중간에 약간 텀이 있어서 패턴별로 잘라서 보관하기가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라인 키스컷은 제가 한 패턴씩 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영지 북에 붙여왔는데 요거는 일단 토마토 라인이에요 이 키스컷마다 전부 다 여섯 가지 디자인이 반복되는 패턴이고 여기는 토마토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구름이랑 빗방울 요런 것도 있고 꽃이랑 당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리 라인에는 체리가 이렇게 두 번 나오고 클로버랑 별이랑 음표랑 요런 반짝이는 약간 뽀짝이 느낌까지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딸기 라인에는 딸기도 있고 구름도 있고 음표도 있고 이런 리본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바다 생물들 조개랑 불가사리 요런 애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투명의 무광이라서 어디든 쓰기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딸기 라인이지만 막 딸기만 와다다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요소들도 섞여 있어가지고 하나만 사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그런 키스컷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이벤트 당첨된 건데 또 귀여우니까 같이 보여드리면 어떨까 해서 넣어봅니다 여기는 이제 미묘 라는 브랜드고요 이번 신상 스티커로 이벤트를 여셨는데 제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일단 요거는 덤 스티커 고런 느낌이죠 요렇게 사각 도무송이랑 그 다음에 요렇게 원형 칼에선 들어가 있는 도무송도 있고 요것도 이제 사각 도무송 요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번 신상 스티커 요렇게 세 장이 나왔어요 아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이렇게 훌라춤 추고 있는 애들이랑 문어랑 같이 들어가 있는데 조그만 게 너무 귀엽고요 그 다음에 또 요런 씰 스티커 두 장이 같이 나왔습니다 일단 색감만 봐도 되게 시원한 색감이어가지고 여름에 잘 어울리는데 이 소녀들이 이렇게 물놀이도 하고 막 모래사장해서 개도 잡고 약간 고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진짜 여름 스티커는 안 예쁜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너무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택배가 잔뜩 쌓여가지고 열심히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우유에서 또 이렇게 택배가 왔는데요 요렇게 안내문자랑 덤들이 같이 있는데 덤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티커가 한 장 들어있는데 요거 아마 서일회 때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비오는 날 컨셉의 스티커고 그 다음에 말랑키링 귀여운 말랑키링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애매한 컷은 뭐지? 요거 키스컷 조금 잘라서 넣어주셨고 그 다음에 요렇게 칼선도 있는 모조지 스티커 세 장 넣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마테 요거 두 개도 덤인데 이거는 작가님이 이번에 침수 피해가 있으셨는데 라벨만 젖은 사용 가능한 마테들이 많다고 하셔서 마켓 참여하시는 분의 한 해 증정이 되는 마테였고요 근데 너무나도 아쉽게 제가 있는 마테로 와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구매 금액별로 증정이 되는 마테인 것 같은데 요걸로 왔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제가 구매를 한 거거든요 요렇게 이번 7월 마테 세트랑 그 다음에 요 디자인 마테가 예쁜 것 같아가지고 제 취향껏 세 개를 골라봤습니다 이따가 더미랑 받은 것까지 다 같이 해서 스크랩을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에폭시 스티커를 하나 샀습니다 요게 예전에는 막 그렇게 막 예뻐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너무 갖고 싶어져가지고 귀여운 세일러 큐토 에폭시 스티커를 한 장 담아봤어요 그 다음에 그림식당 시즌1을 또 구매를 했는데 제가 다른 시즌은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시리즈를 모아보고자 이렇게 시즌1을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런 덤 스티커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별 코팅이라 되게 반짝반짝해요 스티커는 네 장 구성인데 두 장은 별 코팅이고 한 장은 투명 재질 그리고 한 장은 그냥 무광의 유포지 재질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스티커 이름을 볼 수 있는 조각이 같이 있는데 얘는 잠 못 뜨는 밤에 라는 스티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꿈나라 컨셉이고 왕큰 조각이랑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 조각 해가지고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아마도 감성하이틴? 이라는 이름인 것 같고요 음 이게 교복인 건가? 얘네가 입은 옷이 교복인 것 같고 이렇게 주먹밥이랑 책상들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다음은 하니의 노랑 이라는 스티커고요 이렇게 노랑노랑 살짝 주황끼도 들어가 있는 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유 캐릭터들은 보면 이렇게 다 약간 둥실둥실 떠있는 느낌으로 많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스윗 딸기맛 이거는 이렇게 딸기 컨셉의 스티커고요 귀여운 딸기들이랑 또 캐릭터들 이렇게 딸기밭에서 딸기를 먹고 있는 그림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마테드 스크랩 해서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스크랩 해왔어요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다이컷이고 이거 3개는 제가 인스타에서 이제 다른 분들 쓰시는 거 봤는데 너무 예쁘게 잘 쓰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써보고 싶어가지고 총 5개인가? 있었는데 세트를 안 하고 제 취향인 컬러들로 골라서 이렇게 3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완전 짙은 네이비 색깔도 있고 이렇게 좀 은은한 하늘색 에다가 핑크가 좀 한 방울 떨어진 듯한 느낌도 있고 이거는 이제 라벤더 호수라는 이름인데 되게 은은한 진짜 라벤더빛 거기다가 연두색이 한 방울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박도 있어가지고 완전 번쩍번쩍거리고 예뻐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최근 신상인데 반짝이 별무리 이거는 색깔이 되게 알록달록하게 들어가 있어서 약간 무지개 느낌이고 요 큐토와 해파리에는 귀여운 큐토랑 해파리가 둥실둥실 떠다니는 느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덤으로 받았던 요 마테랑 요거 근데 글리터 마테더라고요 요것도 다이컷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로 받은 덤 마테도 여기다 붙여봤는데 요거는 이제 하트쉽이랑 맹글도어 작가님이랑 콜라보 하셨을 때 그때 나왔던 마테예요 그리고 키스컷은 제가 여기다가 붙였는데요 일단 여기 위에가 리본과 나비라는 이름이에요 되게 동글동글 귀여운 리본들이랑 캐릭터들 그리고 나비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꽃 되게 다양한 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란 꽃은 뭔지 잘 모르겠고 데이지 느낌 나는 것도 있고 예쁜 파란 꽃도 있고 딸기 꽃도 있습니다 얘는 3D 박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무광에다가 또 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은 고사리 잡화점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번에 우이님이 고사리 잡화점에서 톰판을 하셨는데 그 스티커 사면서 또 다른 브랜드 것도 같이 구매를 해왔습니다 요거는 그 우이님 제품 구매하면 넣어주시는 덤모주지고요 일단은 우이님 스티커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는 고양이가 좋아 스티커 귀여운 고양이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도장처럼 생긴 것도 있고 모양대로 칼선 들어간 것도 있어요 우이님 캐릭터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기분 좋아지는 그런 귀여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칭찬 고양이 얘는 진짜 그 도장처럼 다 원형 칼선 들어가 있는 건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고양이들 포즈랑 표정이랑 다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여워 우이님 스티커가 이렇게 원슬리에 쓰기 좋은 사이즈여가지고 저는 원슬리 쓸 때 많이 씁니다 어? 얘는 왜 이름이 없지? 여기는 이렇게 별도 있고 좀 졸려하는 캐릭터가 있고 약간 꿈나라? 약간 꿈나라 컨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천사처럼 생긴 캐릭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다이어리 스티커인가? 이거 제가 아마 가지고 있을 텐데 리뉴얼 됐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같이 담았어요 약간 만화처럼 들어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외출해서 친구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다꾸하고 뭐 디저트도 먹고 막 스티커 이렇게 교환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헤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너무 귀여워 이렇게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서 요거를 한 판 다 같이 써줘도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이제 사각 스티커인데 하나는 이제 잔디? 잔디 배경이고 하나는 구름 배경이에요 요 배경들 사이사이 들어가 있는 쪼꼬미 캐릭터들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여워 그 다음에 아 하미네 스티커도 거기 있어가지고 두 장을 같이 골랐는데 아 여름 스티커를 샀군요 얘는 이제 여름 간식들 들어가 있는 스티커인데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랑 감자튀김도 있고 감자칩이랑 음료수 그리고 아이패드 보면서 약간 뒹굴뒹굴 거리는 그런 모습이 담겨있는 스티커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름밤 소리 이거는 색감이랑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골랐는데요 이 캐릭터랑 뭐 강아지 동물들에는 약간 베이지 톤으로 들어가 있고 부분적으로 푸른 색감이 들어가 있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또 이 스티커 분위기가 약간 호보니치 분위기랑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호보니치에 써주려고요 그 다음에 마태도 이렇게 두 개를 골라봤는데 이것도 스크랩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는 여름밤 작가님 거 윤슬이라는 이름인데 진짜 바다 위에 반딧불이 떠다니는 그런 느낌 반짝반짝거리는 바다 느낌이 잘 나는 것 같고요 요거는 남수르 작가님 거 이렇게 클로버가 흩뿌려진 그런 모습인데 되게 감성적이고 분위기 있는 마트에요 요 작가님 마트에 다른 것도 예쁜 게 되게 많더라고요 다 사고 싶었지만 일단은 요거 하나만 골라봤습니다 짜잔! 그 다음은 위드유 상점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샀네? 뭐가 이렇게 많지? 요거는 위드유에서 넣어주시는 덤모조지랑 메모지 이렇게 있고요 일단 제가 브랜드별로 마테랑 이것저것 섞어서 구매를 해가지고 마테 스크랩 한 번에 하고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마테 중에 이렇게 마테만 구매한 브랜드가 있는데 요거는 그렁그렁단 마테에요 이번에 요렇게 신상 나왔을 때 마켓 구매하고 싶었는데 배송비 아까워서 좀 참았거든요 근데 이제 위드유에서는 신상 입고가 되면 10% 할인이 돼요 일정 기간 동안 근데 때마침 제가 봤을 때 딱 10% 할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얘를 같이 골라봤습니다 일단 이 별사탕 진짜 너무 뽀짝하고 귀여워요 색감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색감이고 너무너무 귀여운 마테라서 진짜 너무 갖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니트와 바다 아지랑이 숲이라는 마테인데 요거 두 개는 이제 여름 마테인데도 불구하고 니트라는 소재를 같이 결합해서 만드신 게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보통 여름에는 니트라는 소재를 많이 쓰진 않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세로로 세로로 쓰기 좋은 마테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니트 목도리 같은 배경의 바다에 바다 생물들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디자인이고 얘도 이제 초록색 니트 목도리 같은 배경에 단추같이 생긴 외벌레랑 뭐 꽃이랑 해서 다양한 식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엽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네코메이드 수프 요 신상 마테가 또 너무 귀엽게 나왔더라고요 노란색 바탕에 연두색 별이랑 빨간 체리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노란색이 되게 뽀용한 노란색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색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놓칠 수 없었다 또 네코메이드 수프 작가님 마테는 길이가 5m여가지고 가격이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일반 마테를 한 번도 다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터 수가 짧은 5m, 7m 요런 마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코메이드 수프 작가님 스티커도 요렇게 같이 구매를 했는데 이번 신상 나온 거를 다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투명 스티커인데 판다랑 만두랑 고양이랑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감자같이 생겼고요 요렇게 모기향같이 생긴 동글뱅이도 같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아찌이라고 써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느낌상 덥다고 말하는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요 친구도 이제 투명 스티커네요 이렇게 풍경이랑 수박이랑 물고기 잡고 있는 듯한 모습도 있고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쐬는 친구도 있고 제 여름 스티커입니다 요거는 이제 데코로 써주기 좋아 보이는데 요렇게 하트 모양 안에 다양한 호재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것도 여름 신상이어가지고 여름하라는 한자랑 여름을 주제로 한 사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먼슬리에 하나씩 아니면 뭐 데코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다음 프레임 스티커인데 요것도 투명으로 나왔네요 요렇게 칼선이 다 사각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여름 신상이라서 그런지 여름을 주제로 한 그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뉴니뉴니에서 이렇게 마테랑 또 모조지들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되게 저렴해서 보니까 길이가 5m더라고요 저는 요렇게 얇은 마테 두 개랑 해바라기 마테 해가지고 세 개를 골랐고요 요 날씨 인형 마테를 제가 하나도 가진 게 없어서 갖고 싶었는데 마땅히 살 곳이 없더라고요 근데 뉴니뉴니에 이렇게 딱 보이길래 이때다 싶어가지고 요 친구로 골랐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선이 조금만 얇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저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바라기 마테 제가 또 해바라기 마테 막 찾아보니까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바라기 마테를 쓰고 싶은데 없길래 요것도 같이 골라봤어요 그 다음에 뉴니뉴니 하면 요기 잘라 쓰는 모조지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잖아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디자인을 골랐는데요 각각 다 세 장씩 들어가 있고 가격은 2,000원이에요 얘는 야시장 모조지 스티커인데 이렇게 다 사각사각 잘라서 쓰기 좋은 그런 네모네모한 모조지입니다 나팔꽃도 있고 풍전 같은 것도 있고 불꽃놀이 하는 장면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어항에 물고기 들어간 디자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빙수 이렇게 날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과일빙수랑 요거는 메론소단가 메론소다랑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빙수랑 귀여운 펭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시골여행 모조지에요 이런 앙증맞은 상점 같은 것도 있고 돼지 저금통이랑 해바라기랑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해바라기 피어있는 그런 풍경 콜라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자판기까지 좀 시골 느낌 나는 그런 옛 감성이 살짝 들어간 그런 모조지입니다 그 다음에 메밀소 제가 이 스티커를 젤리크로에서 사고 싶었는데 좀 그 기획전 한다는 걸 뒤늦게 알아가지고 못 샀거든요 일단 여름나기 모조지팩 두 장씩 네 가지 도안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마루에 앉아서 수박 먹는 애랑 곤충체질 팔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비 오는 날의 풍경 폭죽이 터지는 여름밤 풍경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일단 요 스티커는 탐험 여름의 맛이라는 스티커에요 뒷돼지에도 귀여운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귀엽다 투명 스티커인 것 같아요 여름 과일들이랑 빙수랑 음료 그 다음에 조그마한 뽀짝이들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스티커고 얘는 대청소의 날 요것도 뒷돼지에 이렇게 잘라서 쓰라고 프레임 같은 걸 넣어주셨고 요거는 이제 일상적으로 청소하는 날 써주기 좋아 보여가지고 같이 담았어요 설거지하는 것도 있고 쓰레기 버리는 거랑 이렇게 빨래에 넣는 모습까지 되게 귀엽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친구가 굉장히 호보니치에 잘 어울리게 생겼더라고요 얘는 여름의 나날이라는 스티커고요 더워서 이렇게 수박을 먹는 소녀랑 후채랑 여름 음식들 그 다음에 어항이랑 호우린까지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여름 산책 요기는 요 귀여운 소녀가 수박바 같은 거를 먹으면서 지나오는 길에 뭐 마주칠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을 넣어주신 것 같아요 자전거랑 간식들이랑 뭐 담벼락 고양이 빨래 널린 거 자판기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요상한 해산물 팬클러 얘는 바다 생물들이 주로 들어가 있고 이 소녀가 해산물을 좋아하는 뭐 그런 컨셉인가봐요 요렇게 응원봉 같은 것도 들고 있고요 아쿠아리움에서 사진 찍는 듯한 모습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찬방찬방 여름의 물놀이 요기는 강아지랑 고양이 같이 생긴 요 친구들이 너무 귀엽게 물놀이 아쿠아리움의 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메론소다 들고 요 해바라기 선글라스 쓰고 있는 모습이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되게 앙증맞은 수영복을 입은 모습들도 있고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래조래 붙이는 스티커라고 하는데요 피스가 되게 작고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세 줄이 하나의 도안이고 총 세 번 반복되는 패턴이네요 이게 배치가 달라가지고 다 다른 조각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속을 뻔했어요 아무튼 되게 뽀짝한 귀여운 애들이랑 요기 밑에는 이렇게 네모네모한 조각이랑 좀 길다랗게 마테같이 쓸 수 있는 조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설화 작가님 스티커인데요 제가 이 작가님도 이제 트윈티에서 보고 오 너무 귀엽다 해서 사고 싶었는데 또 통판에서 이렇게 조금만 사는 건 좀 배송비 아까워서 전 잘 안 사거든요 근데 마침 위드유에 있길래 요렇게 한 장만 골라봤어요 요거는 달콤한 일상이라는 이름이라서 요런 디저트들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일단 요 귀여운 캐릭터 사이즈가 아주 마음에 들고 애들 생긴 것도 다 너무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기 작가님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자막으로 남겨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막 구경하다가 오 너무 귀엽다 해가지고 바로 집어넣은 스티커거든요 되게 발랄한 소년과 소녀들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예요 이 친구는 왜 날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가벼운 친구들의 해파리와 산책이라는 스티커고요 뒷돼지가 모조지 재질이라서 원한다면 요기 다 잘라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커 도안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요기 이 해파리랑 고양이 친구들이 막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게 굉장히 예뻐 보여서 요것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귀엽고 시원해 보이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위도유에서 마지막으로 산 거는 어글리 큐트 작가님의 스티커예요 최근에 나온 신상이 한 4장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요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요거를 골랐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 하는 모습이 굉장히 저랑 닮아가지고 요거는 잘 쓸 수 있겠다 해서 얘를 골랐어요 핑크색 잠옷을 입은 사랑스러운 소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랭글도어인데요 뭐지? 왜 이렇게 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지? 뭘까? 제가 선착순에 들었을까요?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귀여운 핀버튼이 하나 들어가 있고 아 제가 무슨 선착순에 들었나 봐요 요거는 이번 신상 스티커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장이 더 들어가 있네요 리언니엇 귀갓길 요게 이렇게 노을 지는 약간 저녁쯤에 다 장 봐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고 그 다음에 요것도 덤으로 넣어주신 거 요거 인덱스 스티커랑 모조지랑 그 다음에 요런 하트 도무송이랑 원형 도무송 스티커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렇게 신상팩이랑 모조지를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작은 파티 모조지 세트예요 도안당 두 장씩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딸기 케이크 그 다음에 얘는 뭐지? 여기는 이렇게 초를 불고 있는 애가 있는데 주변으로 꽃갈모자 쓰고 있는 덩치 큰 애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크 상자에서 쪼로록 나오는 귀여운 애들 그리고 뭔가 초콜릿 옷을 입은 것 같이 생긴 애들이 또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촛불을 애가 불고 있는데 캐릭터들이 이렇게 탑을 쌓아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있고요 요거는 요렇게 별도장이 찍힌 귀여운 케이크고 그 다음에 요렇게 케이크가 반 잘린 모습도 있는데 요 안에서 애들이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 케이크 모조지를 쓰고 싶은 상황이 있었는데 마땅한 게 없길래 같이 골라봤고요 그 다음에 서일페 이후로 이렇게 또 금방 신상을 내셔가지고 팩을 했습니다 여기는 스티커 세 장이랑 아 모조지도 있구나 모조지 다 두 장씩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뒹구르르 굴러가는 캐릭터 그 다음에 멜론 들고 있는 애랑 아까 덤으로도 받았던 이게 금붕어 키링인가 봐요 되게 복슬복슬한 금붕어 모양의 키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람이 거의 태풍처럼 불고 있는데 요기 바람 따라 날아가고 있는 애들 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요거는 제가 덤으로 받으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고 얘는 이제 바람타고 둥실이라는 스티커예요 아까 모조지에서 봤던 그림이 여기 똑같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이 친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바람을 타고 둥실둥실 아주 떠다니고 있습니다 아 아까 모조지에서 봤던 애가 또 여기도 있구나 그 다음 얘는 초록 뜰에서 여기는 초록초록한 식물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예쁜 식물을 관리해주기도 하고 뭔가 풀 뜯고 있는 애도 있고 물도 주고 그런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와이오클럽인데요 제가 한번 써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번 신상도 구매를 했습니다 저번 통판에서도 제가 편지를 남겼는데 작가님이 이렇게 편지 답장을 해주셨거든요 이번 신상 모조지에다가 또 아주 귀엽게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덤인 것 같고 여기도 덤이 껴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작은 모조지들이랑 이것은 명암이고요 귀여워 근데 이거 다이어리에 붙이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봉투 마감에 붙어 있었던 스티커 이것도 명암이네요 귀여운걸 그 다음에 이게 신상으로 나온 모조지인데 아 이거 한 장씩 밖에 없구나 여기 너무 귀여운 파인애플 탈을 쓴 캐릭터가 있어요 이거 너무 귀여워서 이 모조지도 같이 구매를 했고요 칼산은 없고 직접 잘라 쓰는 모조지입니다 여기는 카메라랑 CD랑 화분 같이 생긴 애도 있고 파인애플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것을 안 산 것 같거든요 아 이거를 제가 산 거고 이 모조지는 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증정되는 모조지인 거고 이게 제가 산 모조지입니다 맞아 이게 한 장씩만 있는 게 아니었어 몇 장이나 있는 건데 오 네 가지 도안인데 다섯 장씩 들어가 있네요 굉장히 많네요 이거는 파인애플 디자인이고 이거는 선인장 오 귀엽다 선인장이 자라고 있는 화분 모조지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뭘까요 뭔가 파인애플 속처럼 생긴 애가 들어가 있고 이것은 CD CD 모조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다쿠에 사용해줬던 저번 신상 스티커인데 이렇게 파랑파랑한 여름을 주제로 한 스티커예요 그리고 이번 신상들 다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은 초록을 주제로 한 스티커 팩이었고 여기도 이렇게 모조지가 한 장 같이 들어가 있어요 비닐봉 다리 같이 생긴 애한테 이렇게 식물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일단 이거는 조각 스티커 이렇게 두 조각이 들어가 있는데 이 와이오클럽의 이 캐릭터도 굉장히 귀엽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컬러가 또 초록색으로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톤 맞춰서 다쿠 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진 찍는 소녀랑 뒹굴거리는 소녀가 한 조각씩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렇게 카메라 와 엄청 크다 이 조각 와 근데 칼선도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대로 붙여도 예쁘겠지만 이거 대신에 다른 조각을 안에 넣어줘도 예쁠 것 같고요 카메라 들어가 있는 스티커랑 이렇게 초록초록한 식물들 들어가 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아까 모조지에서 봤던 애들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파랑 버전인데 얘는 다 별 코팅이고 스티커 3장이랑 또 덤으로 모조지가 얘는 칼선이 들어가 있네요 칼선 들어간 모조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다 피스가 되게 작은 애들이 모여 있는데 너무 귀여워 여기 캐릭터들 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너무 귀엽고 다양한 표정을 하고 있는 소녀 캐릭터가 있고 또 이 친구는 뭘까? 쥐같이 생긴 애랑 파인애플이랑 또 이렇게 얼굴만 들어가 있는 조각도 있어요 귀여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음악 듣고 있는 친구가 비닐봉다리에 물고기를 담아서 어디를 보고 가고 있고요 여기 주변으로 또 다른 물고기들이랑 이런 돌고래 키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귀엽죠? 너무 더워서 그런지 머리에다가 얼음팩 같은 걸 올려놓고 있는 소녀도 있고 또 부채 들고 있는 소녀랑 이렇게 여름스러운 모자를 쓰고 있는 노란 머리 소녀도 귀엽게 들어가 있습니다 짠! 다음은 베베 열어볼게요 이번 신상으로 나온 스티커들이랑 마테들 다 세트로 구매를 했고요 여기 띠부실이랑 이렇게 아주 귀여운 모조지 그 다음에 수박이랑 하트 이런 모조지까지 덤으로 챙겨주셨어요 스티커는 이렇게 세 장인데 지금 뒷돼지가 어? 모조지 스티커예요 이거 그냥 배경으로 쓰면 좋은 그런 모조지 스티커입니다 대박 일단 맥주 스티커 저는 술지라서 술을 잘 못하긴 하지만 또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한 맥주가 당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맥주 먹은 날 써주면은 좋을 것 같은 스티커고 이 토끼들이 이제 맥주를 먹어가지고 볼이 살짝 발그레해진 게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 다음은 소주 스티커 이 소주 뚜껑으로 하트 만들어 놓은 것도 굉장히 현실 반영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팔꿈치로 소주 엉덩이 때리고 있는 귀여운 토끼랑 이렇게 따뜻한 국물에 소주 한잔 하고 있는 토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이 클로버 들어간 모조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거는 이제 햄스터인데 해바라기랑 이렇게 해바라기 씨랑 해서 햄스터랑 되게 어울리는 그런 요소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찹쌀떡 같이 생긴 햄스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마테들 얼른 스크랩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스크랩을 해왔고요 일단 첫 번째로 콜라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서 쓰기에도 좋은 그런 마텐데 여기 콜라 안에 얼음이 별 모양으로 들어가 있고 빨간색 패턴 들어간 빨대가 굉장히 포인트 되고 예뻐요 그 다음에 얘는 숟가락이랑 포크 그 다음에 접시도 있는데 펠트 느낌이어가지고 테두리에 이렇게 점선 실이 들어간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양파 이것 때문에 제가 세트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양파맡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좀 신선한 소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세트로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이렇게 두 개가 이어져 있는데 해바라기 그냥 해바라기 아니고 펠트 해바라기라서 또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펠트별 개인적으로 저의 원픽은 이것이고요 얘도 펠트 디자인이어가지고 그냥 별마테랑은 또 다른 느낌이라서 좀 신선했어요 좀 흔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들이라서 이번 마테 전부 다 세트로 했고 다 흰 바탕에 이렇게 좀 띄엄띄엄 들어가 있어서 전부 다 조각조각 잘라서 쓰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유르이고요 이번 신상 굉장히 귀엽게 나왔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퍼백 디자인이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계속 이걸로 오는데 이거 너무 예뻐요 진짜 내 봉투가 왜 세 개 나왔지? 일단 이거는 1만원 특전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들이 들어가 있는 모조지 스티커고요 칼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구매 금액별 특전일 건데 이렇게 모조지 스티커고요 그림일기 같은 디자인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스티커 이거 두 장하고 그 다음에 색깔팩도 이렇게 두 팩을 구매를 했어요 일단 이 알사탕 물방울은 작가님이 활용샷을 항상 인스타에 올려주시는데 이렇게 패턴이 들어간 물방울 디자인이고 투명이라서 막 두 개씩 겹쳐 붙이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코 스티커들은 또 어디든 쓰기 좋기 때문에 두 장을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색깔팩에 이렇게 신상 스티커 세 장이 있는데 이거는 분홍 버전이에요 분홍색을 메인 컬러로 해서 이렇게 빨간색이랑 노란색도 포인트로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캐릭터 사이즈가 여기 좀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노랑 버전 너무 귀엽다 이것도 되게 뽀용뽀용한 밝은 노란색이라서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우산도 있고 피자도 있고 이 풍선 강아지도 있고 뭐 카메라랑 바나나랑 뭐 꽃이랑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노란색 스티커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꺼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초록색 여기는 이제 수박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하늘색이랑 파란색 컬러도 좀 섞여 있습니다 여기 어항 속에 들어가 있는 캐릭터도 굉장히 귀엽고요 제가 유르 스티커를 굉장히 잘 쓰는 편이어가지고 이게 품절되면 재입고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한 번에 두 팩을 구매를 했어요 짜잔! 그 다음은 서리꽃인데요 이번에 무료배송 금액도 굉장히 낮았고 마테가 세트로 하면 2,000원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 빼고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잔뜩 구매를 했고요 오! 뭔가 덤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여기도 덤이 혜자다 우와! 이렇게 예쁜 핀 버튼도 있어요 너무 예쁘다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홀로그램 코팅 들어간 되게 반짝거리는 스티커도 있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뭐 조개랑 소라 껍데기랑 그 다음에 이너 하체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 아 여기도 스티커가 있네 이렇게 텍스트 들어간 스티커인데 인물 스티커 주변으로 꾸며주거나 아니면 풀코 느낌으로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 스티커고 여기는 이제 다 모조지인 것 같거든요 우와! 우와! 이렇게 네 컷 사진 만들 수 있는 프레임 디자인의 모조지가 있어요 색깔도 다양하고 우와! 이렇게 칼삼 들어간 모조지도 있는데요 굉장히 핑크핑크 한데 좀 여리여리한 색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뭐 하트랑 별이랑 다양한 도형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모조지 스티커는 아니고 약간 속지 느낌인데 단면 디자인이고요 요거랑 요거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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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별로 막 한 장씩 하고 얘는 이렇게 세트라서 이렇게 같이 넣어주셨네요 덤이 풍성하군요 그 다음에 마트에는 요 리본 시리즈랑 레이스 리본 시리즈 다 세트로 하고 요거 밀키웨이 시리즈 하나 단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스크랩을 해올게요 요렇게 스크랩을 해왔는데 요 밀키웨이 시리즈는 제가 원래 요렇게 두 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핑크 하나만 추가되면 세트가 다 모이게 되는 건데 이번에 핑크는 그 개별 옵션이 없어가지고 요거밖에 못 샀습니다 그것만 모으면 완벽해지는데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요렇게 하늘색이랑 핑크색 조합된 바탕에 별이랑 하트, 포짜기 요렇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 다음에 요기는 제가 이제 시리즈별로 한 장에 모으고 싶어가지고 라벨 없이 그냥 이렇게 스크랩을 해 봤는데 와 진짜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이거 예전부터 인물다꾸 하시는 분들이 종종 쓰시는 거 보고 나도 사고 싶다 했는데 마땅히 구매할 그런 곳이 없어가지고 좀 입맛만 하시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저렴하게 득템을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총 일곱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핑크, 화이트, 민트, 하늘색, 파란색, 보라색, 회색까지 요렇게 일곱 가지 컬러가 있는 거고 요기 리본 레이스는 요렇게 세로로 쓰기도 좋은 디자인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다 다음은 포솜입니다 일단 덤부터 보여드릴 건데 작가님의 귀여운 쪽지가 또 있고요 폴라로이드 한 장 있고 오 신기하다 이거는 얘는 글리터 코팅 들어가 있는 스티커인데 복숭아랑 수박이랑 요렇게 한 조각씩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 요것도 요것도 글리터 코팅이고 칼선도 있고 귀여운 캐릭터 그 다음에 요렇게 아주 미니미니한 작은 사이즈 조각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무버블 스티커도 이렇게 두 장을 챙겨주셨습니다 귀여워 요거는 금붕어 스티커고 얘는 까마한 고양이가 리본 달고 있는데 얘는 글리터 코팅이에요 귀엽다 그 다음에 모조지랑 스티커들 요렇게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숲속 작은 집 친구들 모조지 팩이에요 총 여섯 가지 디자인이 두 장씩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초코 과자 생각나는 집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블 요거는 금붕어 얘는 풀립 그 다음에 버섯 주변에 캐릭터 들어간 것도 너무 귀여워요 그 다음에 아기 오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얇고 길쭉한 실들 먼저 보시면 얘는 일상 기록 2에요 투명 스티커고 다 사각 칼선 들어가 있는 거고 요게 2번 신상이라 금붕어랑 수박 요런 여름 요소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쓸 만한 요소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시리즈로 일상 기록이라고 먼저 나왔던 게 있는데 얘도 이렇게 다 사각 스티커고 얘는 완전 진짜 데일리하게 쓰기 좋은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귀여운 캐릭터 얼굴들이랑 시계랑 주먹밥 양말 연필 커피 밥 약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슬 스티커인데 포소매 이런 유태 스티커도 굉장히 귀여운 게 많거든요 아무튼 여기는 귀여운 고양이 고양이가 맞겠지? 얘 이름이 뭐 명명인가 그랬던 거 같은데 아무튼 귀여운 친구들과 물방울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스티커에요 그 다음은 빙수 요거는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연한 핑크가 베이스로 깔린 그런 빙수 스티커인데 빙수도 너무 귀엽고 자기 몸통만한 숟가락 들고 있는 이 캐릭터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 다음은 후우 링 스티커에요 이렇게 후우 링 여섯 조각이랑 여기 우표 조각도 있네요 여름 분위기라서 빨리 써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금붕어 스티커 제가 금붕어 스티커도 많아서 요걸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또 이렇게 어항 끌어안고 있는 귀여운 애들이랑 이렇게 네모 어항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이랑 이 친구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것도 골라봤어요 그리고 스티커 마지막은 마음 치료실이라는 스티커에요 제가 마음을 다칠 일은 뭐 없기는 하지만 그냥 아팠던 날을 주제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조각이랑 작은 조각이랑 요렇게 알약들도 오밀조밀 알차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신상 키스컷 요거 두개 구매했는데 요거 진짜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순간의 기록 이거는 품절이었는데 제가 그 미입금 취소권을 온 좋게 잡아가지고 요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모조지는 따로 스크랩 안하기 때문에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순간의 기록인데 한 패턴은 요렇게 있고요 요게 이렇게 무릉덩이 위에 있는 캐릭터들이랑 소파랑 카메라랑 자동차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자동차가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소파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요것을 꼭 가지고 싶었습니다 너무 귀엽다 요기 이렇게 복실복실한 고양이들도 너무너무 귀엽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일상의 기록 요기는 한 패턴 요렇게 커피가 담겨있는 것 같은 컵이랑 귀여운 조명도 있고 이불 덮고 자는 얘네도 너무너무 귀엽고 식빵이랑 그 다음에 요런 태그 같은 메모지 같은 디자인도 있어요 색감도 되게 예쁘고 진짜 너무 귀여운 모조지 키스컷이에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곳은 러브띵스예요 해가 거의 다 져가지고 조명을 켰고요 이번에 단종된다 그래서 좀 많이 구매를 했어요 신상 포함해서 근데 지금 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만두핀 버튼 빨간 배경에 빨간 안경 쓰고 있는 만두핀 버튼이 있고 아니 여기도 제가 선착순에 들었다네요 여기는 요렇게 모조지들 귀엽다 와 종류별로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신 것 같아요 소다도 있고 딸기 파르페랑 딸기 빙수랑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고 오므라이스랑 푸딩이랑 토마토 새우튀김 주먹밥 체리어묵 그 다음에 팬케이크랑 초코케이크 메론빵이랑 소금빵 메론소다 판다랑 그냥 판다 얼굴까지 메모지들을 되게 종류별로 많이 한 장씩 넣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덤인데 덤 엄청 많네요 귀여워 일단 요거는 프레임 스티커 칼선이 요런 식으로 나있답니다 그 다음에 오 귀여워 오렌지인가 이거는? 오렌지 모조지가 세 장이 있고 키위 키위 모조지도 있고 아 요거는 이번 신상으로 나왔던 패턴 모조지인 것 같은데 요렇게 한 장씩 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지 모조지 그 다음에 바다랑 노을 지는 담벼락이랑 어 빙수 또 두 개나 있네? 그 다음에 이렇게 저번 저번 통판에서 받았던 덤들도 이렇게 스티커 한 장씩 들어가 있고 얘도 모조지에요 도시락 모조지 그 다음에 요런 피크닉 매트 깔려있는 모조지 요거는 떡매 요거 토마토 관찰이기 떡매인데 4장 들어가 있고 오 한글 스티커도 주셨어? 우와 자음이랑 모음이랑 이렇게 한 장씩 무지개 색깔로 들어가 있네요 귀엽다 이것도 오 모조지 엄청 많아 여기는 이렇게 칼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조지인데 그래서 배경으로 받쳐주거나 아니면 프레임처럼 쓰기 좋은 요런 핑크핑크한 모조지도 넣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요 에폭시 스티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 나루토마키 에폭시고 요거는 하트에 사랑 액자 한자 들어간 에폭시 스티커인데 이게 이제 단종이라 그래가지고 놓칠 수 없어서 또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한 조각 밖에 안 남아서 단종되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구매한 거고 요거는 이번에 처음 구매해봤는데 동글동글한 게 아주 귀엽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 신상으로 나온 패턴 모조지 디자인별로 3장씩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런 패턴 모조지를 되게 잘 쓰더라고요 이렇게 별무늬 들어간 핑크색 그린색 하늘색 이렇게도 있고 뱅글뱅글 뱅글이 들어간 노란색 배경이랑 그 다음에 요런 도트 무늬에 연두색이랑 주황색까지 약간 그라데이션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배경으로 쓰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번 신상 스티커들인데 다 투명이어가지고 요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양이가 여름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의 스티커고요 이렇게 하찮게 뛰어가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과일 탈을 뒤집어 쓴 메론판다 토마토랑 수박이랑 복숭아랑 파인애플 포도 뭐 되게 다양한 과일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름 지나가기 전에 빨리 써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다이어리 스티커 해가지고 요즘 요런 스티커 많이 나오더라고요 A7에 끼울 수 있는 스티커 이렇게 칼선은 다 사각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과일들이 모여져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만두들 만두들 들어가 있는 스티커인데 요기 이 부분 잘라가지고 그냥 마트처럼 써도 좋겠네요 여기는 칼선이 안 들어가 있지만 잘라서 마트처럼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프레임 디자인도 있고 만두들이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안 보여드릴 거였네 요거는 고행씨의 일상 스티커인데 아까 봤던 그 고행이가 여름을 한껏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칼선은 다 네모나게 들어가 있고요 실사에다가 캐릭터 추가한 그런 느낌의 스티커예요 그 다음에 마트는 좀 이따 스크랩을 할 거고요 제가 이번에 단종되는 속지들 포함해서 신상 속지까지 다 구매를 했어요 아마도 이 세 종류가 신상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이렇게 레드 그린 조합으로 두 가지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는 A7 사이즈고 이렇게 양면으로 다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제가 요런 거 진짜 잘 쓰더라고요 배경으로 이게 A7 속지로 나온 거지만 타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메모지처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이어리의 배경처럼 배경 모조지처럼 깔아서 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블루 디자인은 요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양면이에요 그 다음에 핑크색은 요렇게 복숭아랑 또 별 디자인이 있고 뒤에도 요렇게 디자인 들어가 있어요 예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은 다 단종된다고 해가지고 예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요거는 블루 속지의 볼륨1이고요 얘도 양면 디자인인데 얘는 양면이 똑같아요 요렇게 두 가지 디자인 들어가 있고 얘는 블루의 볼륨2 마찬가지로 두 가지 디자인인데 양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이런 그냥 패턴 배경이 배경으로 막 쓰기 좋아요 그 다음은 핑크 속지의 볼륨1이고요 요것도 양면은 똑같이 얘는 볼륨2 요거는 볼륨3 얘는 약간 구름이 들어가 있네요 얘는 볼륨4 요렇게 되게 단순한 하트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먼슬리랑 이렇게 프리페이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얘는 앞뒤가 똑같고 얘는 지금 앞쪽에는 월화수목 뒤쪽에는 금토일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귀여운 집이 그려진 속지고요 얘도 앞뒷면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핑크핑크한 딸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루토마키 디자인까지 아주 알차게 구매를 했습니다 당분간 배경 속지는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구매한 마테도 바로 스크랩을 해보겠습니다 짠 바로 스크랩을 해왔고요 요거는 되게 예전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단종된다고 해가지고 또 클로버는 진짜 휘뚜마뚜템이니까 또 굉장히 예쁜 디자인인 것 같아서 같이 담아봤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하늘이랑 잔디랑 요렇게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근데 또 되게 단순해가지고 그냥 휘뚜마뚜템으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도 같이 담았습니다 그 다음은 JOV인데요 요것도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이벤트에 당첨이 됐어요 요거를 넣을까 말까 좀 고민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다양하게 귀여운 거 많이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와 이벤트 상품인데 이렇게 풍성해도 되나? 대박이다 일단 이번 신상들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요기 덤 같은 거 먼저 볼게요 일단 너무 귀여운 핀 버튼도 있어요 너무너무 귀엽다 되게 미니미니한 사이즈고 하늘색 바탕에 이게 뭘까? 햄스터일까? 고양일까? 뭔지 모를 친구가 들어가 있어요 우와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사각 도무송이랑 요거는 잘라 쓰는 스티커인 것 같아요 칼선 없고 그 다음에 칼선 들어가 있는 별데코 그리고 요거는 모조지 재질이네요 예쁘다 이렇게 잘라서 쓸 수 있는 그런 모조지인가봐요 두 장이 있고 원형 칼선 들어간 판다 스티커 그 다음에 요것도 모조지 재질인데 귀여워 칼선 다 들어가 있고요 요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4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잘라 쓰는 모조지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아 아 엽서구나 우와 요거 아마 예전부터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 판다들이 되게 귀여운 집에 들어가 있는 컨셉이거든요 너무 귀여워 우와 이렇게 주방도 있고 밥 먹는 것도 있고 와 엽서가 있습니다 총 6장이고요 아 맞아 이번 신상들 보기 전에 저 요거부터 열어볼게요 얘네 작년 여름 스티커 팩인데 이거 갖고 싶었거든요 예전에 여름 되면 사야지 하고 안 샀는데 안 사기 잘했네 음 예쁘다 예쁘다 요런 폴라로이드 스티커도 있고 그리고 요런 스티커도 있어요 얘네는 칼선도 있고 스티커는 총 4장이네요 요렇게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고 있는 캐릭터들이 있고요 귀엽다 오 이거는 바다 위랑 바다 속이랑 이렇게 반반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런 느낌으로 꾸미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여름 요가 너무 예쁘다 귀여워 어디 여행 가는 두 캐릭터가 있고 뭐 빙수랑 수박이랑 또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귀여운 소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서 놀기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그런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친구는 반짝반짝한 친구인데 이제 바닷속을 주제로 했네요 돌고래도 타고 있고 얘가 약간 인어공주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신상을 이렇게 다 보내주셔도 되는 거야? 진짜 대박이다 그 다음에 이번 신상 스티커들 보여드릴게요 얘는 판매용인지 증정용인지 모르겠는데 좀 작은 사이즈고 머리가 좀 큰 캐릭터들이 여러 마리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만두 스티커 만두가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막 화내고 있는 만두도 있고 수영하는 만두도 있고 얘는 물만두인 것 같고 옆에 군만두 같이 생긴 애도 있습니다 귀여운걸? 그 다음에 이거는 흔한 일상일기 데일리로 쓰기 좋은 그런 스티커고요 여기는 이렇게 햄스터에 뽀뽀하는 모습도 있고 라면 먹는 모습도 있고 힘들어서 방전된 그런 모습도 있고요 이렇게 원형 칼선이랑 사각 칼선 들어간 조각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거 두 개는 도안이 똑같은데 코팅이 다른 것 같아요 얘는 홀로그램 코팅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테두리에 반짝반짝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그냥 투명 스티커예요 귀여워 냉장고 친구들이라는 이름이고요 이렇게 픽셀 느낌으로 나왔어요 좀 화질 깨진 듯한 고전 느낌 다양한 냉장고 친구들이 있는데 뭐 새우튀김, 주먹밥, 치즈, 우유, 양파 등등 굉장히 다채로운 냉장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귀엽다 그 다음에 얘도 냉장고 친구들이네요 근데 미니미 아까 봤던 애들이랑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사이즈가 좀 더 작아졌어요 이건 뭐지? 아 이거 냉장고구나 오! 요거 이제 배경으로 붙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데려다가 놓으면 귀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떡 메모지도 세 가지 디자인을 다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사진 찍고 있는 만두랑 꼬리로 하트 만들고 있는 원숭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글씨 쓰기 좋은 메모지까지 장수는 한 50장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것까지 다 챙겨주셨네요 제가 최근에 지금 이벤트가 두 번이나 당첨돼서 좀 어벙벙하긴 한데 제 로또 당첨될 운이 이쪽으로 다 쏠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랑입니다 제가 포랑님 스티커를 굉장히 좋아해서 매번 신상 나올 때마다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봉투 어떻게 해? 너무 귀엽죠? 이거 무조건 잘라서 써줘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일단 제가 구매한 거 보기 전에 덤들 먼저 보시면 얘는 쿠폰 스티커고 이거 뭐야? 되게 깊다 이거 칼선도 다 들어가 있는데 캐릭터들 눈이 동글동글 다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폴라로이드 스티커 이것도 있고 얘는 왕 주먹맛이라고 해가지고 주먹이 큰 캐릭터들이 칼선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메모지인데 오! 이런 디자인도 있었네요 한 10장 정도 소분해 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반 잘라서 쓰기에도 좋아 보이는 떡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스티커 아! 얘는 칼선이 없어서 두 장 넣어주셨나 봐요 귀여워 여기 애들 다 너무 귀여워요 그 다음에 이거를 먼저 열어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칼선 들어가 있는 스티커 하나랑 그 다음에 칼선 없는 스티커 세 장 또 모조지가 세 장 들어가 있는 구성이에요 이 소녀가 아주 청량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캐릭터 스티커 두 장이랑 그 다음에 모조지 스티커가 세 장씩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도시락 컨셉이어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도시락 가방을 이렇게 수줍게 들고 있고 이렇게 같이 쓰기 좋은 도시락 컨셉의 모조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떡매 모지인데 10장씩 4가지 디자인이 총 40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되게 저렴했던 것 같고 일단 떡매는 진짜 많으면 다 못 쓰는데 10장씩 소분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패턴들이 들어가 있는 떡매 모지예요 근데 이렇게 다 보시면 반씩 잘라서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통으로 붙여도 되고 반씩 잘라서 붙여도 되는 그런 떡매입니다 그 다음에 신상 스티커는 이렇게 세 종류였는데 일단 이거는 마스킹실 저번 마켓에서 이렇게 세 조각이 아마 덤으로 증정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롭게 더 추가가 돼서 6가지 배경 디자인의 마스킹실이 나왔습니다 자연을 주제로 한 마스킹실이어가지고 진짜 배경으로 이렇게 착 깔아주면 은은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장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에서 뭔가 살짝 흐린 날씨가 연상되는 그런 분위기의 스티커인데 자판기랑 전봇대랑 이런 사물들도 같이 있어가지고 호랑님 스티커는 항상 쓰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신상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름을 위해서 스티커인데 이거는 이렇게 두 장이 한 세트예요 도화는 똑같은 건데 얘는 칼선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칼선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사각 칼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작가님이 여기 사각 칼선 넣으면서 여백이 잘리는 게 좀 아쉬워서 이것도 같이 넣어주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 배경을 꽉 차게 사용을 하고 싶으면 얘를 직접 잘라서 쓰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편하게 조각조각 잘라서 쓸 수 있는 거죠 작가님 센스 대박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귀여운 마태도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바로 스크랩을 해보겠습니다 짠 여기다가 붙여봤어요 이름부터 너무 귀여워 소다 맛 별 단추 마트입니다 되게 알록달록한 별이 배경으로 깔려 있는데 또 그 위에 살짝 진하게 단추 모양의 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추 구멍이 별의 눈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귀엽습니다 포랑님이 직접 마태도 진짜 대박이었는데 이번 것도 너무너무 귀여워요 다음은 플러피 띵스 지금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얘네가 덤인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작가님 편지가 라벨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은 이렇게 도형으로 칼선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예요 여기는 후루츠 삼도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얘는 이거 너무 귀엽다 이렇게 사각 디자인의 다양한 모습들 귀여운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트 하트 모양의 아침이랑 밤인가 봐요 얘는 이제 하늘색 밝은 배경에 눈을 뜨고 있고 얘는 까만색 배경인데 눈을 감고 있어요 너무 귀여운걸?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스티커 6장을 구매를 한 것 같고요 이거 투명이라서 이 플러피 띵즈 작가님은 여기 OPP에 붙여주는 이 스티커도 진짜 다 귀엽거든요 아! 이거 덤으로 받았던 거 이거네요 헐 대박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까지 쓰면 저는 두 번을 쓸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는 다이어리들, 문구류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스티커고 투명 스티커예요 이렇게 깨알같이 스티커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왕큰 사이즈의 인형 실사 스티커인 것 같고요 여기 집 선반에 들어가 있는 이 모습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얼굴들 얼굴들 들어가 있는데 애들이 다 울고 있어요 슬픈 날 이제 먼슬리에 한 조각씩 붙여주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도형 스티커인데 하트 모양이랑 그 다음에 길다란 사각형 모양이랑 그 다음에 정사각형 또 큰 사각형 해가지고 아 여기 클로버도 있네? 완형 모양의 클로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플러피팅즈 작가님의 이 집이 모자 쓰고 있는 이 집이 굉장히 귀여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메론소다 스티커 되게 길쭉한 애도 있고 좀 옆으로 똥똥한 애도 있고 메론소다 위에 올라간 아이스크림도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별 모양 안에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다 가방을 하나씩 이렇게 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티커 이름이 우리의 어깨는 왜 무거울까 이거였던 것 같아요 가방을 이렇게 다양하게 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또 지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토가입니다 여기는 선주문이라서 진짜 오래 기다렸거든요 거의 한 3주? 기다렸는데 뭐야 이거? 요즘 덤으로 핀버튼 주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대빵 큰 핀버튼을 하나 넣어주셨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그 다음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비비컴퍼니에서 구경도 못했던 품절 이슈로 구경도 못했던 그 브랜드예요 그래서 암튼 통판 열렸길래 바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덤으로 주시는 엽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지도 들어가 있고요 이거 진짜 글씨체인가 작가님 글씨체? 글씨체 되게 예쁘시다 이번 마켓에서 판매하고 계시는 모든 물품을 구매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거는 엽서예요 이렇게 여름 분위기 나는 엽서 두 장인데 그때 구매할 때는 늦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택배 받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얼른 활용을 해줘야겠습니다 근데 너무 귀엽죠 여기 그림? 좀 귀여워 그 다음에 이거는 모조지 스티커인데 두 장이 들어가 있고요 칼선도 이렇게 다 네모나게 들어가 있어요 귀여운 소녀랑 그 다음에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초록색 캐릭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말풍선 느낌의 모조지여가지고 여기다가 타이틀 같은 거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얇고 긴 씨를 먼저 볼게요 요즘 이런 얇고 길쭉한 모양에다가 이렇게 딱 자리 맞춰서 나오는 스티커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투명 디자인에 12마리의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데 다 다른 친구들이에요 귀엽다 표정도 다양하고 생긴 것도 다양해서 한 조각씩 쓰기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은 굉장히 귀여운 소녀 캐릭터 이것도 뭔가 하나를 주제로 한 게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원하는 컨셉 맞춰서 한 조각씩 뜯어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연구해라 모리양 아 이 친구 이름이 모리인가 봅니다 여기는 모리양이 이렇게 약간 박사님 컨셉으로 들어가 있는 스티커예요 이 똥글뱅이 안경도 굉장히 귀엽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달려라 중화 소녀 초록색 머리에 귀여운 소녀가 중국집 배달하는 그런 컨셉이고요 이렇게 만화컷 같은 조각도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귀엽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얼핏 보면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거고요 천사링을 달고 있는 만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귀엽죠? 여기도 애들이 표정이 다양해가지고 진짜 귀여운 거 같아요 이렇게 까만 만두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름 스티커예요 귀여운 소녀 캐릭터가 튜브도 타고 상어도 타고 이렇게 더워가지고 부채질하고 선풍기 바람도 쐬는 아까처럼 이렇게 만화컷 같은 조각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판다인 거 같은데 색깔이 완전 베이지색 판다랑 까만 판다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여름이라서 탔나? 이게 뭐야 이렇게 알로아 복장을 입고 있는 판다예요 이렇게 서핑하는 것도 있는 거 보니까 여름 신상인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교복을 입고 있는 소녀가 있는데 이것도 글리토 코팅이네 귀엽다 근데 애 표정이 뭐가 좀 화나 보이는 그런 표정이에요 아까 봤던 그 까만 판다도 조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글리토 코팅이고 파란 머리에 동글뱅이 안경을 쓴 소녀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뭐 덕질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응원하고 사진 찍고 티켓 구매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뭔가를 덕질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표정 스티커인데 이렇게 토마토 표정이랑 만두 표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표정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고요 그 다음에 조각 스티커 두 종류 구매했습니다 얘는 약간 지구 정복하는 그런 느낌 코팅도 글리터 코팅이고 교복 입고 있는 소녀가 진짜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여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엽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세 개의 조각이 들어가 있는데 얘도 글리터 코팅이고요 여기는 이제 교복 입은 소녀가 들어가 있어요 기타를 메고 있는 거 보니까 밴드부 활동을 하고 있는 느낌 어 얘는 왜 다리가 잘렸지? 순간 잘못된 건 줄 알았는데 원래 다리가 잘려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스티커인데요 얘는 오타쿠의 지구생활이라는 스티커예요 얘도 글리터 코팅이고 아 아까 봤던 이 친구랑 세트인 거 같습니다 뭔가 오타쿠 생활을 하고 있어서 아 이거 포스터 구매한 건가 보다 뭔가 길쭉하게 올라온 거 보니까 포스터도 구매하고 뭐 보고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뭐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거 같아요 짠 이렇게 해서 하울이 끝났는데요 어 지금 너무 많아서 스티커를 다 깔지도 못할 정도로 어 많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저도 지금 좀 놀랐는데 아 저는 이제 8월 5일 패를 마지막으로 예 잇잘스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더운 여름날 귀여운 스티커들 보면서 힐링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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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